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봐야 표 차이가 불과 한 표나 두 표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4월 15일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와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유권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한 표 두 표 세 배 그런 전국적인 현상을 공병호 TV를 통해서 방송될 때 이따금 확인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작은 숫자에 왜 연연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한 표 차이가 나거나 두 표 차이가 나거나 세 표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찰된다면 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전산 조작과 대규모 위조 투표지 제작 및 투입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의 선거 결과를 의심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전국적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모든 곳의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말한다. 그런 조작을 덮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전산 조작계 그런 부분과 소위 실물 투입된 투표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기울였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를 맞출 수 없었던 그리고 결국 발각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한 표 두 표 세 표 차입니다. 따라 숫자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모든 지역이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검정기일을 대상으로 작성된 대법원의 검정조서 총 56페이지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원고측 요구에서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쪽과 39쪽 사이에 포함된 별치 3-1 투표력을 이번에는 일명 유령투표지 문제에 관한 두 건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령투표지를 제조하거나 제작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그런 진술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연수굴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록을 이해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건입니다. 4시 50분 전후에 등재번호 1957번에 이모님과 남편 김모님이 투표를 위한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이미 이모님의 수령긴 사인으로 투표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모님과 김모님은 이모님으로 다른 사람이 서명돼 있음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경찰에 조사 요청하여 투표함 호소경관 임님과 이린에게 사실을 설명합니다. 선관위와 동사무소 간사님들에게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중투표소인 7투표소와 옆에 인재밭 6투표소의 동명이인을 조회한 결과 동명이인은 없었습니다. 색인목록 담당인 김모님이 신분적으로 확인하여 등재번호를 찾아주면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적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내리게 합니다. 그 이후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고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명부에 이미 이모님으로 서명돼 있고 7투표소 내 동명이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에 있는 6투표소에서는 이미 이모님이란 분은 없었습니다. 이모님으로 서명된 것 외에 더 이상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으며 명부에는 동명이인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모님이 남편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지만 이미 자기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한 유령표 제작과 함께 대규모로 실물로 된 유령표를 만들어서 투표함과 개표함 등에 투입한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회에서 소개한 경우는 투표소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의 관계자들도 모르게 유령투표지가 제작된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바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수년간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써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비활동 유권자 인액티브 보트를 선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령표를 제조해서 투입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들 외에서 발각이 좀 쉽지 않은 거소투표라든지 선상투표라든지 그리고 제외국민투표들도 유령표 제작에 유력한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4시 40분경 등재번호 또 한 건의 사건입니다. 3.163 김 모 씨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명부 대조 과정에서 자신의 명부에 이미 김 모 씨가 서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표 3호는 동명이기 내 차고 서명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같은 투표소 내에 동명이인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의 담당자와 유선 문의 등을 거쳐서 투표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본인은 투표를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김 모 씨 본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을 설명할 책임이 인천연수구월 선관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그런 평등선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례에 속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4.15 총선 과정에서 광범위한 유령표 이른바 가짜 투표지가 제조되어 투입된 것은 이처럼 한 건 두 건이지만 전국 차원에서 빙산의 일각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접했습니다. 확정된 유권자 수의 선거 이후의 변화라든지 바빠던 신권 같은 투표지 등 헤아릴 수 없기 많은 부정선거의 점검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받아들여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불법 부정선거의 주체와 또 그것을 판결하는 그런 대법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끝까지 아마 그 사건을 은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의 무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늘 함께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부정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거물들 그 사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과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